비아그라나 씨알릭스 같은 성기능 개선하는 약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참 또 유행하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뉴의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탈모 팩트폭격 편으로 가벼운 상식을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팩트폭격 탈모 약과 비아그라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비아그라나 씨알릭스 같은 성기능 개선하는 약물들이 있잖아요. 약을 먹고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감소된 분들이 같이 처방을 받기도 하세요. 그게 한참 또 유행하기도 했어요. 탈모 약과 이런 성기능 개선제를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제약회사 쪽에서 그런 걸 기획을 했었거든요. 두 약은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래 해결책으로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탈모! 복용! 집중한 느낌 집중한 느낌 집중한 느낌 연락 천국 dad